오늘은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24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성과도 훨씬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기술인데요 오늘은 보도 셰프가 여기에서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있을 때마다 격려하라 비록 작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루어낸 성공을 아낌없이 칭찬해 주어라 칭찬은 햇빛과 같다 칭찬이 없으면 누구도 잘할 수가 없다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대방이 막 자기가 기분 좋아서 나 이런 이런 거 했다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것들을 까내리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칭찬이 정말 거짓임에도 알고 있어도 일부러 해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 게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도 셰프가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할 때는 항상 칭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상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어느 누구에게도 망신을 주지 말고 모욕하지 마라 타인의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라 항상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요 일단은 그때부터는 그 뭐랄까요 내 손에 내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보상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그 감정 있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망신 주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또 상대방이 실수했더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이해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라 긍정적인 이야깃거리가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상대방의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항상 좋은 얘기만 하시고 좋은 얘기 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 번째, 상대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러면 그가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당신의 눈에 띌 것이다 그러고 나서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형식적인 빈말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라 아까랑 똑같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진짜 사소한 거라도 있으면 그 구체적 근거를 들어서 칭찬을 해주면 상대방은 정말 기분이 좋고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겠죠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상대방은 기꺼이 당연히 도와주겠죠 다섯 번째, 타인의 고귀한 생각과 동기에 호소하라 누구나 너그럽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싶어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개선되길 원한다면 그가 타인의 조언을 경청할 줄 아는 품이 있고 우아한 면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대하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칭찬이 됐든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그 기대감을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말을 해주면 상대는 그 기대감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조금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혹은 지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나는 지각을 너가 안 해서 참 좋아 이런 식으로 의도가 담긴 칭찬을 하시고 그분의 그런 장점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내가 지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내가 조금 의도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은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되도록 비판을 삼가고 비판을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하라 어쩔 수 없이 그의 행동은 반박하더라도 절대 그의 사람 대문 공격하지 마라 지적을 할 때는 상대를 돕고자 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어라 글로 비판하는 일은 절대로 삼가라 일단 비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비판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 사람, 그 인격,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사건이나 방법, 팩트 위주로 얘기해야지 그 사람의 인격을 타겟으로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물물 안 가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비판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람 둔뎀이, 인성 이런 걸 건드리지 마라 일곱 번째 상대가 내게 호감을 느낄 기회를 주어라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 겸손하라 적을 만들고 싶으면 남보다 높은 패를 내놓고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나보다 낮은 패를 내놓아라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호감을 쉽게 사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내가 잘났다고 막 떠드는 것보다는 내 약점, 내가 부족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서 조언을 구한다면 상대방이 일단 마음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보조쇼파 이런 얘기하죠 겸손해야 되고 적을 만들고 싶으면 남보다 높은 패를 내놓고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나보다 낮은 패를 내놓아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을 갖고 있는 능력치다 내가 100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내가 적으로 만들겠다 하면 내가 20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내가 80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들어오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높이 치켜세우고 나는 항상 낮추고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실수를 했다면 사과하라 질책받을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서기 전에 얼른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현명하다 내가 실수나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이 지적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잘못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명령하지 말고 제안하라 압박을 강요하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 열 번째 상대가 화내는 걸 이해하라 화를 내는 것은 관심을 얻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시그널이다 상대의 화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그는 당신의 사람이 된다 화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해석이었어요 저는 이 책에서 좀 인사이트 있게 본 부분인데 상대가 화를 내면 그것은 내 관심을 끌기 위한 시그널 도움을 요청한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화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상대방은 내 편이 된다는 겁니다 열 한 번째 늘 적게 말하라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최대한 주어라 그것이 경청의 본질이다 말은 적게 하고 상대방의 말은 많이 들어주고 이걸 하라는 거죠 열 두 번째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기여했다면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당신과 상대가 협업한 결과를 나온 것이라면 당연히 상대를 그 아이디어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의 리더십 밑에서 계속 아이디어 뱅크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내가 어떤 상대방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내가 했어 뭐 이렇게 잘난 척 하지 말고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인정하고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아이디어 하고 열심히 하겠죠 그럼 내 리더십 밑에서 그 아이디어는 현실화가 되는 거죠 열 세 번째 상대의 말을 끊는 것은 최악이다 이 최악의 순간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상대의 말을 절대 끊어서는 안 됩니다 열 네 번째 다음과 같은 인디언 속담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 사람의 목화신을 심고 1km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상대방을 잘 알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 다섯 번째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현명한 사람이 되어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틀렸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한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 여섯 번째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주 선물하라 상대를 기쁘게 할 창의적인 선물 전달 방법을 찾아보라 센스 있는 선물은 당신이 그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보여준다 선물을 단순히 가격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창의적인 선물을 줬을 때 그 사람의 감동은 가장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물을 고르기까지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할 때 가격보다는 그 사람의 니즈, 그 사람이 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곱 번째 반발이 있을 경우 스스로를 자제하라 먼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라 그리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보라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자세를 지녀라 상대의 말에 대해 숙고해보겠다고 약속하고 반론을 제시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마라 상대의 말을 경청해주라 그리고 상대보다는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그리고 상대의 말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뭔가 따끈코 옳고 그름 얘기하지 말고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하고 반론을 얘기해 줘서 고맙다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당연히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도와줄 거란 거죠 18번째, 재미를 위해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상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상대의 약점 갖고 떠드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뒷담화기도 하고 또 그거를 실제 내가 알았을 때 본인이 알았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19번째, 미소를 지어라 다른 사람에게 미소 짓지 않는 사람보다 미소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다 20번째, 타인에게 말을 걸 때는 최대한 그의 이름을 정중하게 불러라 이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시그널이다 직책이나 직급보다 예의를 차려 이름으로 불러준 사람에게 더 큰 호감을 느낀다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타인에게 말을 걸 때는 누구누구님 최대한 정중하게 불러주라는 거죠 22번째,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상대가 좋은 사람을 부각시켜라 그 다음에는 상대와 당신의 일에 대해 조율하라 마지막에는 상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라 처음에는 상대가 좋은 사람을 부각하고 처음 대화할 때 그 다음에는 나와 상대방의 일에 대해 조율하고 마지막에 상대가 나에 대해서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21번째가 빠졌는데 이건 책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빠트린 게 아니고 책 자체에 빠져 있습니다 23번째, 빠르게 용서하라 절대 감정의 앙금을 남기지 마라 24번째,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보드 셰퍼가 얘기하는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24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23가지도 사실은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책 자체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23가지 법칙들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사람 만날 때마다 이 방법들을 하신다면 아마 상대방은 나의 편에 서서 내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아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저도 이제 사람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23가지 법칙들이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